자 여러분들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어떤 재료들이 살아있나 그 다음에 핵심 모멘텀을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좀 개개인마다 다르게 하시는데 차트 분석을 좀 같이 해드리고 네번째 매수, 매도, 세력 평당가죠 평당가, 매심량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간에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죠 자 이들은 단독체, 왜이래 이거 단독체 정구치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의 1분기 성적표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매출액이 302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83억 그런데 얘들의 시가총기기 얼마죠 여러분들 약 1조원입니다 1조원 그런데 1조원인 주식이 1분기 매출이 320억이다 영업이익이 83억이다? 말이 안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OPM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업이익도 좀 어떻게 보면 줄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좀 성장을 한 건 맞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뭔가 좀 개선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업부가 석유화, 총매, LED 소재에 대한 매출이 지금 확실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태양강, 토재도 하고 있고 얘들이 파업부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22년도 4분기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SK,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의 웨이퍼 투입량을 하향 조성한다고 언급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연도부터 왜 이렇게 부각됐냐 이거예요 지금 태양강, 태양강이랑 터규화학 쪽에서 지금 이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4천 원대 주식이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400% 가까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올라갔냐 당연히 여기는 세력에 장난질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망 좋고 뭘 하고 해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영업이익이 일단 너무나도 적어요 심지어 SK, 하이닉스 감산발표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생산량 하향 조성한다고 얘들의 고객사다 다 하향 조성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떻게 돼요? 매출 줄어들고 영업이익 줄어들죠 그런데 왜 올라가냐 이거예요 이 세력, 세력들이 감이 돼 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난질이 들어간 종목이다 밖에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 상단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매물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야 이제서야 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매물 때는 이미 끌어올린 세력들이 물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겠죠 자 보세요 수금량을 살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이 외국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가총이 낮은 기업들이 외국인 매수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외국인으로 시켜서 실제로는요 다 한국인이에요 이거 세력들 차명도 들어있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주식들은 대형주도 아니고 시가총 1주도 안 되는 이런 모멘텀도 전혀 재료도 없는 재료만 있는데 펀더미터 쪽으로 안 좋은 기업들이 사는 이유는 다 이거 장난질하는 이런 계좌거든요 이거 빨리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게 얘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소도 그렇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번 연도 안에 얘들이 전구체 설비 증설 완료하고 반도체 고객사들의 아직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반도체는 저점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엔디비아 보세요 쭉 가죠 이런 거 보면은 레이크 머티디얼즈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단타만 하셔요 단타 여러분들 단타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괜히 여기 뚫고 올라간다는 생각하다가 돈 다 꼬라요 진짜 지금부터는 단타로만 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 사이더 보면서 이제 이런 매집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피봇, 피봇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일의 저가, 고가, 종가 이거 산출해서 평균치 낸 다음에 하루 움직임 파악 하면서 단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저점 찌웠다 싶으면 들어가서 이제 딱 중간지 위에서 미리 털고 이걸 한 두세 번씩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피부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걸 매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함께 매매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가이드 잡아드리면은 같이 매매하면서 실력 늘 거 아닙니까 이 방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세 글자 레이크 이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독방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오전 9시부터 장 마감 3시 30분 저는 시간에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6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하면서 단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셔서 여러분들 좀 많이 배워가시고 근데 단톡방을 좀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후식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팀만 알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셔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형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피봇 계산법 이제 단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날그날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점 구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다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털어놔야 됩니다 우리도 이 구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귀중 등등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자료가 보내줬죠 레이크라고 세 글자 적으신 다음에 뒤에 자료 두 글자만 더 적어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번호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